여보 사랑해요 자기야 사랑해요 영원히 같이 영원히 같이 여보 사랑해요 자기야 사랑해 98.7% 1.3%가 다릅니다 그 1.3%의 차이가 침팬지는 침팬지 인간은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와 99% 닮았다 아버지를 게시할 수 있느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침팬지와 98.7%가 같으니까 침팬지도 눈 두 개, 콩 하나, 팔 두 개, 다리 두 개 그러니까 침팬지 보면 인간 볼 수 있느냐 절대 보지 못합니다